순하게만 하시면 40초까지는 순하게만 해도 잘 넣는데 제가 등산에 비유하면 40초까지는 완만한 경사라고 했죠 40초부터는 좀 등산으로 치면 약간 올라채요 약간 좀 고된 느낌이 있어야 돼 안그러면 다 40초에서 멈춰요 대부분 40초에 멈춰 있습니다 호흡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40초 쯤에 멈춰 있으면 편하게 하다 보면 그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약간 무리한다는 느낌으로 탈라진 않게만 해가지고 40초까지 하면서 자기 호흡 관리하는 요령을 얻으셨다면 약간 무리해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느낌으로 1분을 목표로 한번 가보세요 1분에서 2분은 쉬워요 40초에서 1분까지 한번 가보세요 40초라는 게 20초 20초죠 그렇죠 20초 20초 40초 들숨 날숨 해서 합해서 40초 그 있잖아요 무리한다는 게 뭐냐 1시간 해도 1시간 해도 고르게 될 정도면 아주 부드럽진 않더라도 또 올려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 기준이 있어요 1시간을 해도 고르게 할 수 있다면 늘려 보시라 약간 땡겨 보시라 너무 순하게만 하지 마시라 안녕하세요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